마카롱님 반갑습니다 강원도 이쪽에는 벌써 이 가을 단풍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계곡쪽으로 제가 지금 걷고 있는데 약간씩 울긋불긋하는 그런 색이 잡힙니다 오늘 또 우리 마카롱님들하고 마카다하고 함께 좋은 곳으로 떠나볼게요 와..이거는.. 뭐야 이거 말고 버섯인가 그거 아닙니까 와 이거 엄청나게 크네 내 손 갖고 다 못 덮을 정도로 와 대박 이 마당 주변에 화촌지 이쁘게 잘 가꾸어 놨네요 지금 비 오거든요 점점 더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세요 어머니 계십니까 아 이거 또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또 가는 날이 또 장날 되었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 계십니까 어디 출타 하셨나 모이네 순돌아 순돌아 자 안에 있는데 덜은 척도 안하노 어무이 어디 가신노 마카타가 얘기하는데 생까뿌네 오랜만에 여기 자연인 어무이 만나 뵈러 왔는데 어디 출타 하신 것 같네 아이고 웃자노 이거 이 마루하고 이거 저 여전히 그대로 나무가 있네요 변한게 없네 이 앞에 이렇게 보이는 보이는 이 흙집 이게 원래는 너와 집인데 이게 한 100년이 대략 넘어집니다 원래 지붕도 너와 지붕으로 그렇게 이제 얹어 놨는데 이제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너와 올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양철 지붕으로 그렇게 올려놨는 그 오래된 집입니다 옛날 그 전통 방식이 판자로 이래 돼가지고 그대로 지금 살아가 있잖아요 이 흙집이 이제 오래된 한 살짝 비틀어져 가지고 문도 약간 찌그닥 그렇게 돼가 있네요 참 오래된 흙집입니다 여기서 옛날에 제가 밥도 먹고 닭도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데서 백숙해가 무면은 정말 맛이 좋은데 이거 어묵이 없어 어쩔 수가 없네 아따 고추 따가 이거 말리났구나 이야 풋고추 이거 좋다 이거 된장에 푹 찍어가 막 물 있잖아요 냉물에 말아가지고 밥 한숟갈 뜨면은 이런게 진짜 보약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오긴 왔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비 더 세게 오네요 지금 조용히 앉아가지고 코피라도 한잔 했으면은 좋겠는데 여기 주인장님 어머니 계시면은 뭐 코피나 요런거 그 같이 한잔 하면은 좋은데 어디 가셨는지 주인 없는 갱만 지금 여기 앉아 가 있습니다 그냥 양철에 비 떨어지는 소리도 듣기 좋네요 지금 한 3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지금 여기 주인장님 보이지를 안 해가지고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닭 잡는 닭 껍데기 뺏기는 기계 구나 농사도 아직 여러가지 지금 지으신 것 같네요 이게 호박이가 호박이네 이거 얼갈인강 아이구야 이 아이 토마토가 달려가 있네 농사는 지금 지으신 거 보니까 아예 건강하신 거 같네요 이래 경치 좋고 물 맑고 공기 맑은 곳에서 사시면은 아무래도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안 건강하겠어요 이야 이거는 무슨 꽃인데 열매가 이래 열리노 희한하네 이 무슨 꽃입니까 우리 마카롱님들 열매가 희한하네 열매가 희한하네 나는 먼데서 보니까 산삼인 줄 알았네 흐흐흐흐흐흐 옛날에는 저 밑에서 그 야영도 하고 그랬거든요 비홀당 지금 맞고 있습니다 비 잘 온다 어이구야 이 텃밭에 이 배추도 순간하네 배추 잘 자랐네 원래 이 배추 강원도 이쪽으로 작황이 되게 안 좋다고 그렇게 하더라구요 근데 얘는 배추가 완전히 뭐 실하게 자랐습니다 저 안에 저 닭도 보이네 요새도 저 닭을 잡아주는 뭐인데 있으면 백숙 한 마리 해먹고 가면 정말 좋은데 와 저 위로 계곡 물 쏟아지는 거 보이소 계곡 사이로 나무들이 단풍 색깔이 조금씩 잡힌게 보이지 10월 한 10일 10일 넘으면 단풍이 확실하게 덜겠는데요 이정도 상태 같으면 이야 보기 좋다 물 정말 맑다 이쪽으로도 장작 엄청 많이 해놨네요 하염없이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이제는 가야겠습니다 옷도 다 젖었고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겠네 와 저쪽에서 계곡쪽에 물 한 개 피는 거 한번 보이소 와 진짜 멋지다 물 한 개 피니까 비도 오고 하니까 이 운치있고 더 보기 좋네요 집은 여전히 잘 있고 이 마카다는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못만나 뵙고 떠납니다 우리 어머니 저 건강하시고 잘 계십시오